쇼핑mp4 월, 요 다했어 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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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이네? 레이너 롱이고 두 나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벗어 잠시만 너 뭐해? 우리 뒤로 할까? 어 나 일주일만 머리에도 살 쪄가지고 존나 뇌회전이 느려 이 새끼는 나갔어? 씨발? 나갔네! 아! 듀오? 이스라엘 해놓고? 나 혼자서 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독백으로 그니까 아 나 일주일만! 섹처같이 하자! 빈대리 하파지르고 있네 이 새끼 개새끼가 아깝다 조웨어! 굴란! 자 삐 전진 에에에엥? 에롱 하나 에롱 열심히 말하자 아 기댔다 시가 네 biri 스파이크 드롭트 파운드 스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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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겨보자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저런 화이팅의 힘이 나? 너네 화이팅 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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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인아 화이팅 한번 해봐 화이팅 피해먹는다 끝 안 뛰는데 너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빠르다 적시야? 맞어 월 롱 롱 롱 롱 롱 내가 말했지 킵 킵 킵 니한테 빠이루 바이빠이 여기가 잘하는 애들은 친구 창에 넣어놔야돼 너 누구랑 디오 중 한 번 섭외해봐 너 친구 버리고 나한테 올 수 있어? 한 판 정도 한 판 정도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초대하고 초대하고 버린다 바로 한 번도 들려 오 짱구다 슈틱 리로 Q. 짱구야 안녕? 너 여기 4살이라며? 9개 귀염둥이 너 못하면 우리 소바 ¡형이 아마 화낼거야! 저 형은 8살인데 저 형이랑 친해요 친해 둘이 또?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다 들렸어? 아 미안해 미안해 이게 들리네 나쁜 척 아야 머리가 안 맞네 이 지발 장구야 형 너 꿈만 볼게 장구야 장구야 또 세 오 왓? 원 에니미 리메이닝 야 헤븐아 4살만 얼었으면 저런거 가능했니? 가능했죠 형 쏘든 씹어먹었는데 쏘든 아니 내가 아는 헤븐 형이 아닌데? 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었어 또? 아 씨X 아니 쉐려 쉐려 나 있어? 형 잡아줄게 오 오 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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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게 머리가 안 맞네 아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장구야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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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기엔 지금 보니까 게임 센스도 어느정도 있네 97 우와 잘하는데? 응원대장이라뇨 지금 캐리하고 있는데 야! 너네 말해봐 형이 하는게 없어? 말해! 말하라고 임마! 뭘 웃기만 해 임마! 딱딱 똑같아 와드와드와드와드 대중들 다했다! 얘 어디였어요? 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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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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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아딸 나이스 차이 안 돼 네, 강아지 차이 안 돼 차이 안 돼 차이 안 돼 빈이 없거든요 아, 완전 찰로 한 명의 희망 아, 이걸 이겨 야, 위에 됐다, 됐다 뭐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엄마형 어어 왜왜 엄마가 밥 먹으라는데 가도 될까? 그래그래 수고했어 다음에 또 하자 짱구야 짱구야 너 몇시까지 가능해? 11시까지 가능해요 아 저 물 좀 떠올게요 짱구야 너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있어 물 좀 떠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지 소통을 짱구야 네네 형이 뭐 방송을 안 켜고 있을 때도 있었고 켜고 있을 때도 이제 한 번씩은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어때? 권희형이랑 두어했을 때 엄청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권린님이랑 입을 너무 이렇게 가만히 두지 못하셔가지고 집중을 못하지 않았나 아 그니까 형이 방송 켜져있을 때는 좀 말이 많아가지고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니까 네 벌레새끼다라는 거잖아 지금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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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